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헬스 박사, 와줘서 고맙소. 내가 만든 우주선에서 수갑을 차고 돌아다니지는 않겠어요. 이 우물을 보여주시죠. 조사하기엔 조금 어둡군요. 지금 동력이 멋대로 왔다갔다 해요, 박사. 함선의 전원이 모두 나가서 최대한 빨리 조명을 확보하겠소. 하, 고맙군요. 글라스만 박사의 사고 이후로 다른 반응은 있었나요?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전혀. 알겠어요. 조심해. 저는 헬리 글라스만이 아니거든요. 당신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어. 네. 그렇겠죠. 세 모델 셋을 평가하라고 시킨 게 당신이니까. 라스키 함장님은 최고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응. 그 과연 이후로 오는 게 당신이 나를 높아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을까? 그냥, 당신이 나를 높아집니다. 내 곁에서 한 팀이 나를 높아집니다. 나는 그리길 바라보는 게 당신의 나를 높은 것입니다. 아니, 당신은 이곳에서 그리기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는 그의 목소리가 대부분의 자전원을 높아집니다. 롤랜드 엔진 씨를 배수했습니다 시스템이 일단 가동 중입니다 저 혼자서도 인피니티를 조정할 수 있는 거 아시잖아요 알고 있네 롤랜드 어쨌든 조정권이나 어서 넘겨줘 전범에게 인피니티를 맡기다니 그만해 사라 예의를 지키도록 저 여자처럼 말인가요? UNSC에서 헬시 박사보다 인피니티 엔진을 잘하는 사람은 없어 위바 위바 선조 유물이 선조가 만든다 엔진과 정보를 주고받고 있어요 거기다 다른 시스템과도 통신을 하고 있군요 통신 시스템 배전 시스템 하부가판 구명장치 나머지는 우리가 만들었을 텐데 엔진만 빼고 어쨌든 유물이 다른 시스템에 액세스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물과 엔진이 그 정보를 보내는 곳이 당신들은 저 행성을 연구하러 왔지만 대신 저 행성의 무언가가 당신들을 연구하는군요 와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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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슨이 벌집을 건드릴 것 같습니다. 반경 2km 안에 있는 구브넨트가 전부 크림슨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크림슨이의 공격을 헤드로부터 시작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크림슨이의 공격을 헤드로부터 시작합니다. 적 도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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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